엘리슈 피라모닉 최고지휘자, 마이스트로닉 퀴티아 우리의 오랜 숙적이신 관리자님께 인사드립니다 류두밀라라고 하던가요? 굳이 비유하자면 사냥개보단 훈련된 날짐승에 가깝겠습니다만 질리시면 언제든 맡겨주시길 단원이 될 소질은 이미 충분해 보이니까요 유언으로 넘길 각상이 기대되는군요 합연을 진행하기로 하죠 마이스트로닉 퀴티아, 인사드립니다 단원 입장 순조롭구나 이제 곧 절정이랍니다 잭의 명주결 충분히 되셨나요? 더 강한 톤으로 올려볼까? 죽음을 헤어나지 마세요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산을 새로운 음색이 필요하겠어 앞으로 더 괴로워질 겁니다 심연에 맞닿은 음색을 경외하라 하나침날 이 순간이 왔군요 희망 혼미로운 선혈이 흪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드리자 흥 흥 자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흐흐헤헤헤헤 이제 피날레로 잡아집니다. 그럼 다음 기회에. 지휘란 단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. 그렇다면 단원에겐 의지 따위 없는 편의 자금도 안 생기지 않을까요?